상장, 금상, 원동초등학교 위 학생은 포항문화 방송과 경북 교육적인 공동 주최한 제4회 경북학생대 수령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내립니다 2015년 12월 12일 포항문화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우천 축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우리 흥애공부 학생들 상장, 금상, 흥애공업고등학교 뮤지오파크 이하 네온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멀리에서 왔습니다 우리 흥애공학생들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장, 금상, 흥애공업고등학교 이모션 이하 네온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흥애공업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은 흥애공업고등학교 예 축하합니다 자 뒤쪽으로 자기 해주시겠구요 예 자 시상 예 자 시상 시상해주신 우리 이호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우리 학생들 일단 자기님들 다 가서 앉으세요 예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아직 자 앞쪽으로 지금 앉구요 예예